국민의당은 그런데 임시국회보다 바른 정당과 합치는 걸 놓고 벌어진 집안 다툼이 더 급한 문제입니다. 당 지도부가 목포에 갔다가 각자 반대편한테서 안철수 대표는 간신배라는 소리를 듣고 박지원 전 대표는 얼굴에 달걀을 맞았습니다. 전병남 기자입니다. 마라톤 대회 행사장에 서 있던 박지원 전 대표에게 달걀이 날아듭니다. 통합론의 제동을 그만걸라는 안철수 대표 지지자의 항의 표시입니다. 박 전 대표는 내가 맞아서 다행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지만 자신의 지역구 목포에서 당한 봉변이라 유쾌할 리가 없습니다. 공개수모를 당한 건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 간신배라는 원색적인 야유가 튀어나왔습니다. 이어 열린 당원토론회, 서로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언성을 높이더니 결국 갈등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. 이런 충돌 속에서도 안 대표는 통합론에 더 힘을 줬습니다. 호남 중진들을 비롯한 통합 반대판은 이번 주 광주를 방문해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.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당 내부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. SBS 정병렘입니다.